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해도 실수는 실수. 고객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으면 광철씨는 힘이 빠진 나. 비단 광철씨 뿐이랴 속상한 건 가족들도 마찬가지. 엎친 데 덮친 격. 이번에는 프린터기가 말썽이다. 아 진짜 카르타를 어떻게 쓰려 프린터도 안 돼. 그냥 못 쓰게 해야지. 엄마 건데 모르면 어떡해. 아 나 미치겠다. 저렇게 뭐 코피탑 갔다가 장사 때 때려치러 와가지고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이 안 맑게. 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냥 튀김집이나 했으면 아주 마음 편하게 것인지 아주.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해. 얼른 먹어. 진짜 더 물러나 니가. 그러니까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야 나도. 오늘 밥이나 먼저 먹어.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밥 못 먹으면 니가 짐짐 정글러지야. 그냥 할머니가 컴퓨터 고쳐봐 좀. 그래. 컴퓨터 좀 고쳐보라고. 그래. 그래. 나 하더라 내가 고치라. 해봐 해봐. 광철씨 마음과 달리 말이 없나간다. 가게 안에도 찬바람이 쌩하니 분다. 광철씨가 운송장을 들고 나와 삼촌 집으로 향한다. 민지야. 응. 1kg짜리의 수량 달린 거 있어. 이거 송장 쓸 줄 알잖아 너. 아 이거? 응. 이거 보고 쓰면 되잖아 주소. 전화번호랑. 그리고 여기 배송 요청 사항이 있는 거 있잖아. 어. 이런 거 부재실 이런 거는 써주라고. 이거 갓 3kg 줄. 알겠지? 이거 좀 해줘. 다음날. 오늘 입금하시면 지금 주문량이 되게 많이 밀려 있어서 포기김치는 3kg, 5kg, 10k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kg는 16,500원씩이요. 가게가 바쁠 때면 광철씨를 대신해 행아씨가 주문전화를 받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물 마실 틈도 없을 정도. 이번에는 택배기사에게 걸려온 전화.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그러면 사장님한테 연락 드려서 제가 다시 5분 안에 다시 연락 드릴게요. 5분 아니면 저는 빠져나가야 돼요 이거. 아. 그럼 1분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언제 어디서 전화가 올지 모르니 늘 이어포를 꽂고 운전하는 광철씨. 그때 택배기사의 전화를 받은 행아씨가 광철씨에게 연락을 했다. 야, 왜 주소가 잘못된. 아, 그래? 야, 이 성함이 뭔데, 성함이. 차를 세우고 주소를 확인하는 광철씨. 3동 아파트. 아, 3동이 아니라 8동이에요. 8동 506호.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갖다 주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8자를 3자로 보신 것 같아요. 그게 먹지로 해서 아래에 쓰이는 건데 꾹꾹 둘러서 안 써가지고 저희들이 택배기사님들한테 기분 안 좋게 하면 그 감정이 결국에는 저희 고객들한테 전달되니까 저희도 택배기사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드리고 더 잘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도 광철씨는 더 많은 배움을 얻는다. 그날 오후. 왜 장사를 받으러 가버렸어? 큰일 났다. 한 년 정도네. 저기 나도 있는가? 없어. 다 들어가 없어. 너는 추운 데 있겠는가, 이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것도 모르고 생새우를 사러 영광에 간 광철씨와 가족들. 바닷물이 얼어, 바닷물이. 봐봐. 추운 날씨처럼 가게들도 꽁꽁 문을 닫았다. 요즘 같은 날씨에 생새우 부악이란 하늘의 별따기. 네. 생새우 부악이란 하늘의 별따기. 생새우 부악이란 하늘의 별따기. 생새우 부악이란 하늘의 별따기.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도 왔는데 전부 다 문을 닫은 이유가 배가 출항을 못해가지고 새우가 지금 생새우를 보유하고 있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언제 출항할지도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너무 추워요. 그렇죠. 가, 가. 엄마 먼저 들어가 있어. 나 좀 더 알아보고 갈게. 응, 알았어. 그냥 돌아가기 허무한 광철 씨는 좀 더 찾아 나서보는데. 안 나가요? 네, 매치에 한 번씩 나가. 언제쯤? 모르지, 언제 나가. 새우 잡을 때가 아니라. 아, 그래요? 통화 잡으면 되라. 거세게 몰아치는 눈바람을 해치고 문 열린 가게들을 계속 찾아 나서는 광철 씨. 안녕하세요. 언제쯤 돼야 출항하는 거예요? 이제 한 4월 달 돼야 돼요. 아, 그 전까지는 생새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르죠. 생새우는 김장에 들어가고 하니까 거의 안 하죠. 그렇죠. 12월 크리스마스 김장 그 무료만 생새우 잡으러 가고 그 이후에는 거의 여장을 안 해요. 네. 오기 전에 한번 연락드리고. 네, 오기 전에 연락을 하세요. 그냥 흙걸음을 안 하세요. 내가 고집하는 거예요. 고하기 힘든 생새우를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생새우와 육젓을 함께 넣으면 김치맛은 한층 더 풍부해진다. 멀리까지 왔는데 이제 사려고 했던 것들도 사지도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좀 허무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더위 이제 지칠 때가 많죠. 이럴 때. 한결같은 김치맛은 고객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까 봐 광철 씨는 걱정이다. 오늘따라 날씨가 많이 원망스럽다. 오늘처럼 눈보러가 휘몰아치는 시련이 광철 씨 인생에 몇 번이나 더 찾아올까. 그는 이렇게 또 한 번의 시련을 견뎌내는 법을 배운다. 김치 사업으로 인해 어머니 인생도 달라졌다. 강철이 없으면은 누가 시장받아줘요. 네 그래서 이제 강철이가 이제 엄마는 우선 운전 면허증 먼저 따라고 해서 3월달에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다녔어. 쉽게 딴 면허증이 아니라고. 왜요? 제가 그 이제 막 찌렸는데 계속 뭐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몇 번 기억하셨어요? 일곱 번? 아 공부도 안 했어. 공부도 안고. 그냥 우리 보면은 차이 먼저도 비슬부슬하대요. 근데 다른 데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때 아빠도 잘 보라고 그때 막 전화해서 시험 전날에 말해주고 말해주고 이제 동생도 와서 이제 시험 문제 있고 서로 퀴즈 냈고 막 그렇게도 했었고요.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저는 여기 면허시험장 하는 게 일이었었죠. 우리 형아가 엄마 괜찮아요. 그 애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엄마 이 여부를 탔거든요. 그 문제집도 그 애가 사다주셨어. 김치 때문에 재미있는 일도 있었지만 광철 씨는 가족 몰래 울음도 참아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팔지 못했어요. 한 3개월 동안 5만 원어치를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 수도 못 냈고 수도세 뭐 전기세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못 내고 지금도 월급도 못 주는데 그래서 그때 가게 일 끝나면 이제 과외도 하고 이제 대리운전도 했었죠. 흔들리기도 했지만 광철 씨는 마음을 다잡았다. 근데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는데 저를 믿고 도와주시는데 부모님도 도와주고 가족 다 도와주는데 저게 이제 못하겠다. 힘들다 하고 포기하면 이제 다음 주에 따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어? 이 시련들을 다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을 낼 수 있었던 광철 씨는 가족들에게 늘 미안하고 고맙다. 밤새 내린 눈 때문에 비닐하우스가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간 광철 씨. 한 평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아버지가 연락을 했다. 여기랑 또 어디서 틀어지마. 고추하우스가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렸다. 다른 하우스도 피해를 보긴 마찬가지. 여기는 얼마나 무너진 거야? 끝까지 다? 여기는 한 50미터. 여기부터 휘었네 다. 여기도. 주저앉겠다 이제 또 여기. 눈 한 번 더 오면. 다 얼었다.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얼음이네. 얼음. 찢어서 눈이라도 빼야지 않아? 여기서 넣어야지. 지금. 하기 힘들어. 안 될 것 같아. 당장으로선 해결책도 없다. 그 공산품 대신에 진짜 대나무로 심어서 했었거든요. 이 한 엄청나게 많은 대나무를 실어다가 이거 다 꽂고 물 주고 그래서 이제 키웠었거든요. 이제 다. 진짜 이 고추밭은 정이 많이 들었어요. 1년 동안 진짜 봄부터 와서 이제 무종 신고 이제 물 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수확한 거였었죠. 당장 올 한 해 고추농사도 걱정이지만 애정을 쏟은 고추하우스가 무너졌으니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날 오후. 깻잎김치와 파김치, 오이김치 등 몇 가지의 다양한 김치를 포장하는 광철씨. 대만으로 김치 샘플을 보내기 위해서다. 해외 판매를 모색 중인 광철씨. 얼마 전 대만에서 샘플을 받아보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번에 이쪽이랑 거리가 잘 된다면 우선 대만 한인회부터 이제 물건이 돌고 이제 그 다음에 식당 쪽을 노려보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해외에 우리 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학교와 직장 때문에 흩어져 사는 광철씨네. 오랜만이라 더욱 반갑다. 아빠는 거의 세 달, 네 달? 아빠 우리 세, 네 달 만에 만났지 우리. 엄청 오랜만에 만났어. 만약에 이번에 못 봤으면 설날에 봤을 때. 많이 드셔야지. 응? 많이 드셔? 응? 많이 드셔? 많이 드셔? 많이 드셔야 배추를 하나가 더 잘이시고. 이제 안 해. 이제 옛날에 안 하는데. 술을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흥아씨가 가짜 맥주 제조에 나섰다. 뭐지? 아, 이제 알았어. 자, 엄마. 할머니. 할머니 같다. 나는 안 먹어. 할머니 소주, 할머니 소주. 할머니 소주. 할머니 소주. 할머니 소주야. 소주도 큰 컵으로. 가족이 다 모였으나 한 사람이 빠졌다. 바로 광철씨의 누나. 잘 봐. 오늘 뭔가 볼래? 상속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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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연이 왜 왔냐? 응? 자, 자. 누나가 없어 서운하지만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여서 행복하다. 가끔 집에 오시면 제가 해드리거든요. 저거 지금 아빠 머리도 아빠가 혼자 하신 건데 많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해드리려고요. 새치가 마르신 아빠 머리를 어릴 적부터 자주 염색해 드렸던 살가운 막내딸.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미용실에 섭외 전화 오겠다. 미용도 뽑는다고. 엄마 근데 아빠 진짜 피곤했나 보다. 그치? 아까 식당에서도 계속 잤고. 아들이랑 딸이랑 잘 길러 놨다고. 응. 맞아 우리 학원도 안 다녔는데 대학교 서울로 다 가고. 그렇지 아빠? 응. 이게 세상의 방법은 애들을 믿어주는 것이 가장 소중이에요. 그때 저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랑 아빠는 항상 저를 많이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도 믿어주시는 분들한테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흩어져 살아도 가족을 이어주는 끈은 믿음이었다. 눈길을 헤치고 화순으로 향하는 광철씨. 차가 멈춰선 곳은 어느 하우스 앞. 김치 재료를 구하러 온 모양이다. 하우스 안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상큼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 파프리카. 파프리카로 김치를 담아보기 위해 농작을 찾은 것이다. 이제 외국인이나 어린이들 상대로 이제 이걸 팔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생 파프리카를 갈아서 해봤더니 이제 맛이 안나더라고요. 건조기에다 말려가지고 갈아서 김치를 담아야만이 제맛이 난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비싸니까. 네.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사다가 썰어서 말리면 그때는 일자량도 좋고 잘 말린다 그 말이에요. 아 그때요? 급대기가 많이 필요할 때에는 그때 가져가야 맞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해외에 사는 친구들한테 김치를 몇 번 보내주고 그랬었는데 외국인 친구들이 안 매우면 맛있겠다. 안 매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자기 이제 아이들이 먹는데 매워서 못 먹으니까 이제 안 매운 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왜요? 낭반비는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요 전기세만 해도 500만원 좀 넘고 기름값만 해도 600만원 넘어가요. 오옥이. 보통 이거 하려면 이거 한 달에 얼마씩이나 할까요 지금? 총 2천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김치 담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김치 담으면 파프리카가 좀 비싸서요. 그런데 담으면 사 먹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격만 맞으면. 고맙습니다. 농장 견학도 하고 파프리카 선물도 받았다. 김치 신메뉴 개발은 광저씨의 올해 사업 계획. 광저씨의 파프리카 김치가 대중에게 선보일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그날 저녁. 농장에서 가져온 담가보려 담가보려 담가보려는 어머니. 배도 좀 넣고 해야 되는데. 배랑. 사과와 배를 함께 넣고 믹서기에 간다. 이미 파프리카로 포개 김치를 담았다가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던 터라 이번에는 물김치에 도전했다. 괜찮네 색깔이. 냄새가 향이 좋네. 그러니까. 색깔과 향은 합격적. 그렇다면 맛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우리에게 물김치 담으면 좀 숙소해가지고 한 2, 3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괜찮네. 진짜 좋네 이거요. 다섯 개 들어갔는데 반틈 남은 거지 반틈 남은 거예요. 그러면 다섯 개. 고춧값보다 좀 비싸네. 비싸지구먼. 다섯 개면. 만 원이요 돈을 따지면 밥은 하나 2천 원씩이니까. 물김치는 글로 담으면 쓰겠다. 그렇지. 단가가 맞아야 담으는데. 상품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가격만 맞는다면 상품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놔둬서 익힌 다음에 한 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노란 거 주황색 이렇게 해서 섞어서 크게 크게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넣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올여름 김치 시장의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며칠 후. 광철 씨가 김치 상자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를 찾았다. 김치 후원을 하고 싶어 며칠 전 주민센터로 문의를 한 것. 찾아뵙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는 이 김치가 독고 노인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독고 노인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양을 좀 늘려서 보내드리고 매달 한 15일 정도에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광철 씨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데에는 특별한 기억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집에 남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 적십자에서 구호물품이 왔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된다면 이렇게 김치를 생산해서 이걸로 다른 사람을 도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렸을 때 도움받았던 소년의 기억은 잊혀지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다. 그날 오후. 학교 동아리방을 찾은 광철 씨. 동아리 후배들에게 오랜만에 선배 노릇을 할 모양인데. 오빠 드시라고요. 나는 그냥 짬뽕국물 남긴 거고 그 하나 마실래. 아버지는 구라게 한번 보세요. 맞아요. 몇몇 짓 있어. 비밀의 방. 이게 뭔가. 진짜. 안 들켰다. 김총. 웬만해선 열리지 않는 광철 씨의 지갑이 열렸다. 대학 새내기 시절 내성적이었던 성격을 바꾸기 위해 들었던 응원단. 이곳엔 추억이 많이 묻어있다. 꼭 밥 먹을 때면 울리는 광철 씨의 전화. 네. 여보세요. 여기 있어요. 저희 포기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그리고 석박지에 동치미 백김치. 그리고 파김치. 네. 한 열쇠 정도 있어요. 네. 있어요. 광철 씨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이 계속되는 한 그의 김치를 찾는 사람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여기 거의 사업장이에요. 뭐 하다가도 광철이 형 전화 오면 다 멈춰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애들 데리고 공장 가실 끼세요. 김치 당부로. 그의 내일은 맑은다. 예술 뭐 하다. 이런. 오연 예술.